얼룩말과 비슷하게 생긴 이 동물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500에서 1500m 고지에 서식하는 오카피란 동물로 무늬가 얼룩말과 유사하며 머리는 기린과 비슷한데 오랜 연구 끝에 1980년대에 오카피 소금 기린과에 속한 우재류 동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카피는 주로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 동물로 약 100종 이상의 식물을 먹고 살며 몸길이 2.5m에 체중은 250kg 정도며 긴 혈을 이용하여 먹이를 먹고 얼굴이나 몸 곳곳을 닦아내며 정리한답니다. 수명은 약 20에서 30년 정도며 천적은 표범 정도인데 야생에 서식하는 오카피 개체수가 적고 연구가 부족해 아직 생태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은 동물입니다. 현재 약 5,000마리 정도가 생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0종이 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